여자는 서른 중반이 되면 사랑에 굶주린다고들 했다. 난 20대 초반부터 사랑이 미친 듯이 궁했다. 남자들처럼 하루에 자기 위로를 두세 번씩 했고 밤에는 자기 위로하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너무 궁금했던 사랑. 결국 20대 초반 남자친구와 사랑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아프다고들 하는데 난 황홀하기만 했다. 20대 중반이 되었고 당시 남친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시기였다. 어느 날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오늘은 남자랑 사랑이 고파서 클럽에 왔다고 난 사랑을 좋아한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순 없었다. 새벽 3시쯤이 되었나 잠이 오는 척하며 친구들 무리해서 빠져나왔고 친구들도 슬금슬금 집에 갈 준비를 했다. 나는 혼자 다른 클럽으로 들어갔고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다가오는 남자들이 훨씬 많았다. 속내를 뻔히 알지만 그 상황을 즐겼다. 내 속내도 뻔하니까. 그러다가 키가 크고 헌칠한 딱 양아치 같은 오빠가 둘이 술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두근거리고 두렵기도 했지만 당당한 척하며 따라갔다. 그는 출장을 왔다고 했다. 내 이름이 예쁘다고 했는데 정말 취하면서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상에 벗어나지 않는 멘트들의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다. 나에게는 키가 헌칠하고 근육질인 그가 더욱 멋있게만 보였다. 호텔에 들어갔다. 첫 원나잇을 실현하는 날이라니. 너무 떨려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 서로 마주 보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역시 그는 내 기대에 걸맞게 양아치다운 스킬을 선사했고 그에게 몸을 맡긴 채 몇 번이나 절정을 맛보았다. 아침이 되고 그는 나이에 맞지 않게 사랑을 즐길 줄 안다는 칭찬과 함께 번호를 남기고는 먼저 떠나갔다. 뭔가 허무했다. 원나잇이 이런 거구나. 저렇게 먼저 가버리고 참 씁쓸하네. 사랑을 너무 밝혀서 이런 공허함을 벌로 주는 건가.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오케이 하고 샤워를 하러 갔다.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니.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조금 전 황홀했던 순간이 여운으로 남았다. 나의 청춘은 그렇게 흘러갔다.